안녕하세요 양조하는 밍니입니다. 오늘은 자가양조할 때 굉장히 필수적인 발효조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거에요. 사실 저기 있는 스텐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개봉기를 올린적이 있었는데 자세한 소개가 조금 부족한거 같아서 제가 먼저 샀던 플라스틱톤과 그리고 스테인리스 발효조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새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현재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통이구요. 플라스틱톤이랑 스텐 발효조랑 발효해야 되는거 아닐까 싶으신 분들도 있을텐데 이렇게 두개를 고른 이유는 이 두개가 같은 재질로 볼 때 가성비가 최강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와인통 리뷰나 아니면 과실주통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주 발효통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다가 보통 수도꼭지 같은게 달려있는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거는 제가 나중에 구입을 하게되면 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첫번째 가격이랑 구입방법입니다. 이 와인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만원밖에 안해요. 이 통만 샀을 때 만원. 정말 사기적인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양조를 처음 시작할 때 통이 20리터짜리가 만원이면 정말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통을 구매를 했구요. 인터넷을 통해 국내 사이트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배송이 와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구매가 굉장히 쉽다. 반면에 이 타오바오 통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에서 당연히 구매를 했는데 배송 받는 데까지 총 3주 정도 걸렸습니다. 뭐 운이 좋았으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었는데 제가 여러가지를 한 번에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 빠르면은 1주 반 정도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이 35리터짜리 통 하나가 280위안인데 지금 환율로 볼 때 한 5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배송비까지 더하면은 대략 한 6만원까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통 치고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만 저기 있는 통보다는 조금 더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크기인데요. 이 친구는 크기가 20리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아닌가? 저희가 20리터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죠? 쌀포대! 근데 쌀포대보다는 좀 작아요. 쌀포대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얘는 약간 그래도 판품 안에는 들어오는 느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리터짜리도 있는데 한 여기까지 올 것 같습니다. 10리터 정도 되면은 두 손 안에 딱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생각처럼 크다! 정말 큽니다. 용량이 35리터라서 거의 저거의 두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게 당연한데 한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제가 키가 170대 후반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품 안에 좀 들어오는 크기고 이 친구는 약간 진짜 친구예요. 안녕? 정말 큽니다. 그리고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집에 여유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시면 일단 손잡이가 제일 위에 달려있고요.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여는 식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들 수 있게 되어있고 큰 뚜껑이 하나, 작은 뚜껑이 하나 있어요. 큰 뚜껑, 작은 뚜껑을 열면 이렇게 가루류나 아니면 산소를 통하게 할 수 있는 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리콘 마개가 있습니다. 실리콘 마개는 에어락을 꼽기 위한 용도예요. 여기 실리콘 구멍에 실리콘 마개를 끼는 방식이라 딱 맞기는 한데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고 에어락 꼽을 때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구멍을 바로 첫날 산소를 통하게 하거나 밀봉을 해놨는데 가스가 차가지고 이걸 이렇게 살짝 열면은 이 사이로 이렇게 칙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스를 빼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뚜껑 안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패킹이 있어요. 이거는 고무는 아니고 플라스틱이랑 고무? 그런 중간 재질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밀봉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빼서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바로 빠지는데 세척을 해서 다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뚜껑이 뭐 휘어지거나 그런 건 없이 굉장히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재질 자체는 이렇게 PP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밀봉을 해주시면 앵간에서는 뭐 빠지거나 세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냥 이렇게 만져봤을 때 바로 느낌이 와요. 아 굉장히 튼튼하다. 우리가 뭐 마트나 아니면은 뭐 다이소 이런 데서 사는 뭐 천원, 이천원짜리는 되게 잘못하면은 물이 조금 셀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전혀 그럴 걱정은 없어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되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는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오돌토돌 각지고 오돌토돌 각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차라리 일자면은 보기도 조금 이쁘고 그리고 이렇게 저어줄 때 벽에 막 이것저것 부유물들이 좀 붙는 그런 느낌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압력을 좀 더 견디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사용에 전혀 지장은 없어요. 통 자체가 입구가 상당히 넓은 편이어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수세미로 닦아준다든가 뭐 국자로 퍼준다든가 하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단점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게 그리고 여기 이손잡이도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여기 사과와인이나 아니면 물을 가득 채우고 이손잡이로 들어도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같이 들거나 이거랑 바닥 아니면 이거랑 바닥 이렇게 들은 게 좋아요. 그래서 손잡이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것도 장점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얇은 플라스틱보다는 두꺼운 편이어서 세게 누르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들어갈 일은 없어요.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전반적인 내구성이랑 마감은 굉장히 만족해요. 그 다음엔 따오바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클립이 일단 세 개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어우 굉장히 빡빡합니다. 열어줄 때 소리가 좀 나요. 근데 뭐 튼튼해서 일단 좋은 부분이고요. 뚜껑 굉장히 탄탄하고요. 제 손바닥이 바닥이면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있고 손잡이가 야다지아라고 써있는데 이게 열리는 구조는 아니에요. 용접이 되어있어서 잡고 열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고무패킹이 있어서 밀봉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거는 저기 있는 약간 애매한 그 재질보다도 확실히 실리콘이어서 여기다 넣고 닫았을때 이렇게 폭 맞는다라는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거 클립을 풀고도 하루에 여러 번 닫았다 열었다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그래도 유지력이 좋아요. 아구가 딱 맞기 때문에 좋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이 안에 일단 이런 고리가 있는데 뭐 이거는 작은 국자 같은 거를 걸어놓는 그냥 그런 고리 같고요. 안에 굉장히 넓고 단순한 구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위쪽은 이게 유광이죠. 가운데는 무광. 바닥도 자세히 보시면 유광입니다. 여기 바닥도 유광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여기랑 여기가 일단 용접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랑 바닥 부분. 이 바닥 부분은 접시처럼 생긴 거에다가 이 큰 판을 두르고 이거를 한 번 더 두른 거예요. 이런 접시 같은 게 있으면 여기 밑에다가 이게 하나 감싸 있고 그 다음에 큰 거 큰 거 한 장이 여기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이. 그리고 위에는 이게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용접이 됐다고 찾아낸 것도 좀 오래 걸린 게 이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안쪽에 봐도 고리 뒤에 보이는 저 접합부가 접합부처럼 안 보일 만큼 연결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스탠 통이라는 게 이렇게 통으로 찍어내면 더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내구성은 만족해요. 뭐 새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할 염려는 전혀 없을 만큼 연결부위랑 마감이 되게 좋고요. 전반적인 완성도 자체도 뭐 흠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마감이 좋습니다. 이 철판 재질은 제가 두께는 잘 모르는데 0.8에서 1m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두드려 볼게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한 겹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 밑에를 보시면 여기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요. 항상 액체가 바닥에 바로 닿지 않습니다. 한 1cm에서 2cm 사이 되는 공간이 존재를 해요.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바닥의 온도를 바로 전달을 받아야 된다. 방바닥 온도를 빨리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방 안에서 숙성을 시키는 경우에는 온도로 온도가 바로 여기다 전해지면 이게 좀 너무 뜨거워 질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어서 저한테는 좀 장점이에요.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손잡이가 있죠. 저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이렇게 좀 비껴들거나 아니면 좀 받쳐서 들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양옆에 손잡이가 엄청 튼튼해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들고 옮기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들고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35리터인데 이 통 자체만 해도 3kg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서 여기에 사과 와인이 들어가면 저도 손으로 들기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박아놓고 쓰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제품의 내구성이랑 마감을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성능이랑 활용 용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와인 말고도 여러 군데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맥주, 막걸리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맥주는 제가 여기 꼭지가 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맥주는 충전물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탄산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딴 데다가 이렇게 부으면 탄산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졸졸졸졸졸 해서 맥주를 따라 냈을 때 가장 탄산이 잘 보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불순물이 한 1cm, 2cm가 꼭 생기기 때문에 위로 따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수도꼭지가 달려 있으면 와인용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그렇게 맥주를 발휘할 때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통이 없으면 딱히 이걸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튼튼하고 그냥 막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살살 들면서 할 수도 있고 저거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저거는 살살 들면서 뭐 다른 용도로 쓴다. 이게 사실상 잘 안 되는데 얘는 굉장히 가볍고 튼튼해서 그런 게 돼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주랑 인삼을 한가득 넣은 다음에 그냥 창고에 박아버리면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다용도 술통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다용도 통이기 때문에 얘도 활용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이거는 뭐 인삼줄을 담그거나 아니면 뭐 청을 띄운다고 쉽게 쓸 수가 없는 그런 무게감이에요. 이렇게 그냥 옮기다가도 여기저기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 술 발효 이외에 여기다 뭐 쌀을 보관한다든지 아니면은 식당을 하시는 경우에 기름을 여기다가 가득 보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세척용 물을 보관하시든지 캠핑을 갈 때 물이 한 바구니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거를 또 잠깐 꺼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내구성이랑 뭐 이런 거를 다 같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단점을 얘기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 디자인 이 초록색이란 게 그 햇빛으로서의 변질을 막는 되게 좋은 색이긴 한데 보고 있으면 아 좀 아 멋있다 이쁘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이 긁힌 자국들이 조금씩 있어요. 저는 쇠국자로 사과인을 계속 저어주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는데 플라스틱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만모가 일어납니다. 기스가 너무 많이 생기면 나중에는 뭐 기스 안에 이렇게 세균이 번식할 우려도 있어서 이 제품의 단점은 아니고 플라스틱 발효통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밀폐력이에요. 여기도 밀폐력이 굉장히 잘 되긴 하는데 이런 철통 밀폐력이랑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탄산을 일부러 주입하거나 아니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그거를 할 때는 이 접합부가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저게 조금 더 튼튼할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단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 그냥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설거지하기도 편해요. 편하고 좋은 친구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이 친구의 단점은 이건 스테인레스 통의 단점인데 첫 번째 무겁다. 이렇게 막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완성도 차이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 세 번째 에어락을 꽂을 수가 없다. 이 제품이 다용도 통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뚜껑 부위에 에어락을 꽂을 수 있는 부위가 없습니다. 그 발효조로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드릴로 구멍을 여기 하나 뭐 가운데 하나 이렇게 뚫어서 에어락을 설치를 해볼까 하는데 2, 3mm 정도 뚫을 수 있는 드릴이 있어야 되는데 좀 특수한 그런 드릴 비트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효조가 급하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총평은 둘 다 가성비랑 내구성 마감 이런 게 미친듯이 좋기 때문에 두 제품 다 추천을 정말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무데나 막 가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만원짜리 이 정말 좋은 통은 양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의 경우에는 내가 집에서 술 만드는 걸 한두 번 해봤는데 조금 더 튼튼한 스테인레스 장비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시중에 있는 거 10만원 20만원짜리는 좀 비싸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장용기 겸 해서 한 대 장만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국내 와인 발효조 타워가워 스탠톤 후기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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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